빡빡빡빡 빡빡빡 빡빡 buat a new laugh 사랑의 기억과 깜찍한 우리 빡진 친구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정리할 것은요. 바로 고려와 몽골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지금 이제 몇 세기가 되는 거냐면 바로 이제 13세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13세기에 아주 강력한 애가 하나 나타나거든. 자 걔가 바로 누구냐면 몽골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몽골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도 몽골이라는 나라가 있어. 그치? 그런데 그랬을 때 그렇게 뭐 강하고 쎄 보이고 그러진 않지. 그치? 그런데 이 당시에도 어떠냐면 그렇게 강한 애는 아니었어요. 몽골도 뭐냐면은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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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목민족이야. 그러니까 말 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애들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상태가 좋은 애는 아니었는데 이 몽골 부족 중에서 아주 대단한 지도자가 한 명 나타났어.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징징징기스칸. 네 그죠?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래서 너희들 이 징기스칸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지? 그래서 그 카리스마를 중심으로 해서 자 돌아다니고 있었던 몽골족을 자 하나로 뭐했다? 네 통일했다. 이거 기억하고 갑니다. 자 징기스칸이 몽골족을 하나로 어떻게 했다? 통일했다. 자 그리고 나서 몽골족은 아주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는 몽골 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너희들 생각할 때 몽골이 세봤자 얼마나 센데? 라고 물어볼지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들 전세계적으로 센 나라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로마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과거에 알렉산드로스 제국도 있었고 페르시아 제국도 있었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 모든 제국들을 다 통틀어서 제1위의 제국이 누구냐 하면은 몽골 제국이야. 알았어? 이 몽골은 아주 거대한 용토를 지배했었던 아주 강력한 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런데 몽골과 우리와의 관계를 갖다가 일단은 보니까 자 몽골과 우리의 관계는 좋을까요 아니면 나쁠까요? 예 겁나 씨 빠빠 룰라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가 얘네하고 사이가 나빴으니까 그건 아니다. 자 일단 초기에는요. 사이가 나름대로 진성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증거 한번 대볼까요? 네 선생님이 대볼게요. 자 그때 당시에 강동선에서 전투가 한번 있었거든. 그런데 이 강동선 전투를 보면은 몽골과 우리가 사이가 꽤 좋았다는 걸 알 수 있지.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몽골족이 지배하던 애들 중에서 거란족이 있었는데 이 거란족이 그 몽골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얘네가 깨끗하고서 이렇게 톡 꼈어요. 그런데 그 거란족이 도망도망 도망 와가지고 어디까지 왔냐면 고려의 강동선까지 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강동선에 쳐들어온 거란족을 갖다가 우리 고려와 그 다음에 몽골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내쫓은 적이 있어. 알았어? 그 전투가 바로 뭐야? 강동선 전투야. 자 강동선 전투에서 누구하고 누구? 네 고려와 누가? 몽골이 서로 손을 잡고 누구를 내쫓은 적이 있다? 거란족을 내쫓은 적이 있다. 알았지?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렇게 사이가 나쁘진 않았다고. 그러나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는 무슨 관계로 변하게 되느냐? 적대관계로 변하게 되는 거야. 이해온직스는 왜 그러냐면 몽골족의 힘이 너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하고 친구 지내고 싶지 않고 우리를 덥석 물어뜯어서 으악! 네 그렇죠. 식민지로 먹어버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하고 적대관계가 되지.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몽골족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뭐를 요구했냐면 곡물을 요구했어요. 자 그런데 곡물이라는 것이 바로 뭘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한테 굉장히 삥을 뜯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런데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무리하게 우리한테 뜯어가고 있었던 상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런데 그러던 중에서 자 뚜둥하고 1인이 나타났는데 자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자 몽골족 사신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이 몽골족 사신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저고요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몽골족 사신 저고요가 자 우리나라에 왔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날도 우리한테 삥을 뜯기 위해서 아주 무리하게 공무를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몽골이 무서우니까 엄청나게 이제 얘한테 줘가지고 이 저고요를 돌려보냈어. 그런데 저고요가 돌아가다가 이 붕신 같은 놈이 어떻게 했느냐? 죽어버립니다. 자 그걸 갖다가 우린 뭐라 그래? 몽골족 사신이 어떻게 됐다? 네 피살됐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몽골족 입장에서 왜 갑자기 이 사신이 죽였냐? 이거는 고려 너희가 죽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덤탱이 씌워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죽인 게 아니라 그 북쪽의 여진족들의 무리가 있었는데 걔네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는 거야. 그치?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덤탱이를 엄청 써버려. 그러면서 누가 침입했다? 몽골이 침입했다라는 거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몽골이 몇 차 침입? 1차 침입을 하게 되었어. 자 몽골이 1차 침입한 이유가 무엇이냐?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 그러면 너희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몽골족 사신이 못했기 때문에 피살당했기 때문이다. 자 그래가지고 몽골족이 쳐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몽골족은요. 자 싸움을 잘할 거야 아니면 못할까요? 얘네들은 초사이언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애들이에요. 아주 징하게 싸움을 잘하는 애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한 전투에서 다 졌어요. 알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교과서라든가 그 참고서를 보다 보면은 승리 승리 이런 게 나와.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는 아 우리가 좀 승리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졌어요. 싸움에서. 알았지? 우리는 실제 몽골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졌다고. 그러나 그 승리, 몇 개 승리한 전투가 있어. 그거는 적어줘야지.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대다수는 다 졌어. 그런데 나름 우리가 승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충주에서 자 여러분들 관노비들이 있었는데 이 관노비들이 어떻게 했느냐? 한 번 승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몽골족이 쳐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웠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왜 그러면 실적으로 노비는 천민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전쟁터 나갈까 안 나갈까? 안 나가요. 어차피 관심이 없어요. 얘네들은. 노비는 그냥 노비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 충주 땅에서 노비들까지 다 튀어나가가지고 몽골족하고 싸울 정도면은 몽골족의 힘이 아주 대단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박서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자 무슨 성이냐면 네 귀주성이에요. 이 귀주성에서 박서 장군이 크게 승리했다. 그래서 우리는 박서 장군한테 박수를 쳐줘야 된다. 네. 박서 장군한테 박수를 쳐줘야 된다. 자 왜? 박서 장군이 뭐 했으니까 승리했으니까 이거 기억할게요. 그래서 1차 침입에서 우리가 거의 대다수 다 졌어. 그런데 승리한 게 두 가지가 있네. 뭐뭐뭐라고? 네 충주 관노비들의 항정과 그 다음에 박서 장군이 귀주성에서 승리했다. 요거까지 기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몽골족은 돌아갔어요. 자 왜 몽골족이 돌아갔냐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몽골족이 돌아갔어. 그런데 다시 몽골족이 두 번째 침입을 하게 돼 그래서 2차 침입하게 되었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돌아갔었던 몽골족이 왜 다시 쳐들어왔는가 우리가 그 배경을 알아보고 가야 되겠지.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 최시정권 때문이야. 자 몽골족이 쳐들어왔을 때 그 당시 우리나라는 최시정권 시절이었는데 이 최시정권이 수도를 갖다가 강화도로 모였기 때문에 전도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원래 수도가 어디였니? 개성이었잖아. 그치? 그런데 고려 수도였던 개성에서 최시정권들이 강화도로 수도로 옮겼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수도를 옮기든지 말든지 왜 몽골족이 쳐들어오고 지랄이야.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몽골족 입장에서는 쳐들어올 수 있어. 왜냐하면 최시정권이 옮긴 것이 그냥 옮겨야 되겠다 해서 옮긴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이 강화도라는 지역은 굉장히 독특한 지역이야. 여기는 군사적인 요충지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강화도 한번 가보세요. 강화도는 전쟁하기에 굉장히 좋은 자연적인 요새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요새로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몽골에 대해서 계속 전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지.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최시정권이 강화도로 천도했기 때문에 몽골족이 어떻게 한다? 쳐들어왔다. 라고 우리 친구들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데 2차 침입에서도요. 우리가 거의 대다수 다 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는 기억하고 가야 돼. 그런데 이 한 가지가 시험문제 1타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된다. 자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자 처인성 전투입니다. 처인성에서 처인 부공민들과 자 누가 김윤후 부대가 전쟁을 해가지고 뭐 했다? 승리했다? 이거 기억하고 갔는데 이 김윤후라는 분은 굉장히 독특한 분이세요. 자 이 김윤후라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네 스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이 스님이 김윤후가 딱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고려에서도 이제 귀족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지키지 않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지네들끼리 다 독겼어요. 자 그러면은 이 나라에 남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반적인 평민들이나 아니면 누구만 남았냐면 노비들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너희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지금 부곡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 이 부곡은 바로 어디니? 특수행정구역 바로 향부곡서 할 때 그 부곡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는 평민들인데 아주 천민 같은 대접을 받고 있었던 아주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었지. 그런데 이 부곡민한테 김윤후라는 스님이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높은 놈 낮은 놈이 어딨어. 야 우리가 나라 지키면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나라를 지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굉장히 대단하죠. 그래서 처인성에 부곡민들을 때리고 김윤후 스님이 어떻게 했다? 크게 승리했다. 요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되다. 실질적으로 김윤후에 대해서는 주관식 굉장히 잘 나와. 그런데 주관식으로 어떻게 물어보냐면 처인성에서 부곡민들과 함께 승리했다. 이렇게 나오고 한 가지 얘가 또 나오는 게 나중에 나중에 또 한 번 전투가 있는데요. 충주에서 또 노비들을 데리고서는 이분이 한 번 전쟁을 한 적이 있어요. 충주 노비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 충주 관노비 말고 또 나중에 충주 노비들하고 한 번 몽골족하고 또 싸울 때도 그때도 앞섰던 분이 바로 누구냐면 김윤후 스님이란 말이야. 그래서 김윤후 스님 하면 얘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처인성에 있는 부곡민들을 데리고 전투했던 것이 한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충주에 있었던 노비들과 함께 이 노비들한테 뭐라고 하면서 꼬셨냐면 노비 문서를 그 자리에서 막 불살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자 니들이 여기서 목숨 바쳐서 싸우면 너들의 자식은 다 노비가 아니고 일반적인 평민으로 올려주겠다. 이렇게 막 약속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노비들이 와 하고서는 막 싸웠다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처인성 부곡민의 그 전투와 그 다음에 충주 그 노비들과 했던 그 전투 이 두 가지가 쌍으로 나오면서 이 사람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스님!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 자 누구? 네 김윤후 스님이다. 요거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드디어 자 어떻게 되게 되느냐 자 2차 침입 외에도 몽골족이 다시 그 후에도 몇 번 침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몽골족은 쐈을까요? 아니면 약했을까요? 예 굉장히 강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투에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내 지게 되었지.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강화를 맺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자 최씨 정권이 자 아예 어떻게 되게 됐냐면 붕괴됐다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돼. 왜 그러냐면 최씨 정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치를 심하게 했었어요. 그랬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들 생각해봐. 전쟁이 터졌어. 그런데 그 상태에서도 최씨 정권은 강화도까지 가가지고서도 여자 끼고 막 술 퍼마시면서 니나노 니나노 아 으르렁 으르렁이죠. 으르렁 으르렁 하면서 맨날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아 최씨 정권 저거 씨 빠바룰룰라 새끼다 안 되겠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최씨 정권이 무너진단 말이야. 자 그러면서 최씨 정권이 무너지면서 자 그 다음에 누가 정권을 지게 되냐면 임류무라는 무신이 정권을 지게 되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된다? 네 피살되게 된다. 자 그렇게 되면서 아예 어떻게 된다? 네 무신 정권이 무너지게 된다. 무신 정권 자체가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고 가야 된다. 우리가 몽골족이 쳐들어오면서 자 어떻게 됐다? 무신 정권까지도 무너지게 되었다. 이거 기억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무신 정권이 무너지고 나니까 사실 무신 정권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강화도에서 돌아오고 싶어 하지를 않았어. 왜 그러면 돌아오면 사람들이 돌 던질 거 아니야. 야 이 도그 새끼들아 하면서 돌 던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무신 정권들은 안 돌아오고 그냥 강화도에 처박혀 있으려고 했는데 무신 정권이 무너지고 나니까 우리의 원래 수도로 돌아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강화도에서 어디로 환도했다? 네 개경으로 환도 다시 돌아왔다. 이거 기억하는 거야. 자 시험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개경으로 돌아올 수 있었겠는가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무신 정권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둬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강화라는 건 우리가 몽골하고 강화를 맺은 건데 내가 앞에서 강화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줬지. 그치? 강화라는 것은 이건 뭐야? 정말 친해가지고 아이고 화해하자. 야 아이고 찌찌뽕 찌찌뽕 뽀뽀 쪽 이러면서 강화하는 게 아니죠. 강화는 뭐냐면 강제적으로 화해하는 거지. 자 누가 힘이 세. 몽골이 힘이 세고 우린 찌질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형님 형님 하는 거야. 알았지? 그렇게 강화를 맺었다. 이것까지 기억하고 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지 우리가 몽골과 싸우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일단 우리가 전쟁 중에 아주 엄청난 문화유산을 하나 만들었어. 자 이 문화유산이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그 문화유산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네팔만 대장경이라는 것을 갖다가 조판하게 되었다. 자 우리가 팔만 대장경을 갖다가 얘기할 때 우리는 고국불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몽골족이 쳐다왔는데 실적으로 몽골족은 굉장히 어땠냐면 너무너무 무서웠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의 인간의 힘으로 이 몽골을 이긴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어? 네 부처한테 겁나 아부 떨기 시작하는 거야. 제발 좀 살려줘 부처하면서 아부 떠는 거야. 그래서 아부 떨기 위해서 그 부처가 뱉은 말들 바로 뭡니까? 대장경이죠. 그걸 갖다가 일일이 다 이렇게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몽골이 얼마나 무서우면 여러분들 이런 일까지 했겠습니까? 이렇게 불교를 믿긴 믿는데 불교가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불교다 해서 우리는 뭐라 그래? 호국불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팔만 대장경판이 조판됐다. 이거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몽골족이 쳐들어오게 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황폐화됐어. 이런 거는 당연한 거야. 그치? 그거 말고 선생님이 얘기할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아주 대단한 문화재들이 있었는데 이게 소실되었다. 소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불탔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데 이때 당시에 불탄 문화재 중에서 시험인데 잘 나오는 문화재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문화재 반드시 기억하고 간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대구 부인사에 가면 대구 부인사 판목이 있어요. 자, 이게 불타오릅니다. 알았죠? 대구 부인사에 가면 판목이라는 건 이것도 대장경이야. 그런데 이 대장경은 어떤 대장경이냐면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또 그때 한번 부처의 힘을 빌려줘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던 대장경이 있었어. 그런데 그거를 갖다 몽골족이 다 태워버렸어요. 활활.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 황룡사 구충 목탑이 있습니다. 자, 황룡사 구충 목탑이 이때 어떻게 했다? 불탔다는 거지. 황룡사 구충 목탑이 만약에 지금까지 남아있었다면 그거는 여러분도 아마 그 가치가 대단했을 거야.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아마 그 황룡사 구충 목탑을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많이 와서 쓸 거예요. 하지만 불탔어. 네, 지금은 없어. 황룡사 구충 목탑은 실질적으로 한 아파트 15층 정도 높이의 그 정도의 탑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탑이 아파트 15층 높이나 될 수 있어? 그걸 신라시대에 만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를 몽골이 불태웠어. 어쨌든 없는 거야. 그래서 황룡사 구충 목탑 네, 이것들 불탔다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람 한 번 보고 갈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 몽골초랬나? 몽골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군대를 만들었거든. 그 군대가 바로 뭐냐면 산별초다. 산별초. 자, 그런데 이 산별초가 끝까지 항쟁을 했어요. 자, 지금 뭐냐면 자, 우리의 무신정권이 무너졌다. 자, 이 무식한 것들 이 무신들 아무 쓰잘데기 없는 시빠빠룰라들 자, 이 무신정권이 무너졌어. 자, 무너지고 나서 우리는 수도를 갔다가 다시 개경으로 돌아간 상태였단 말이야. 그런데 산별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린 돌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몽골족한테 잘못했다고 빌 수 있어. 끝까지 싸울 거야? 이씨!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가지고 산별초가 끝까지 싸울 거야! 하면서 야야! 하면서 항쟁을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산별초가 항쟁을 하는데 자, 처음에는 어디서 항쟁을 했냐면 강화도에서 항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밀렸어. 자, 그래서 뒤로 네, 뒤로 빠꾸합니다. 얘네가 밀려서 어디로 갔느냐? 네, 그래서 진도로 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진도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밀렸어. 자,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 네, 제주도까지 가서 네, 항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 다음은 더 이상 갈 수 없어. 제주도에서 여러분들 더 가면 네, 일본이야. 네, 그렇죠? 안 되죠? 우리 오덕 되는 거야. 일본 가서 야동 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산별초가 어디까지 밀렸냐면 강화도, 진도, 제주도 중요합니다. 어디라고? 강화도, 진도, 제주도 이렇게 옮겨갔다는 거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그러나 여기서 시험 문제 또 나오는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 산별초는 끝까지 이겨보려고 끝까지 싸워보려고 겁나게 노력했구나 요구할 수 있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고려인의 자주정신을 볼 수 있다. 이게 시험 문제 1타야. 산별초 항쟁의 의의가 무엇이냐. 그렇다면 이거는 자, 고려인의 무슨 정신을 보여준다. 자주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적으로 고려인의 자주정신을 보여주는 게 요 앞전에서 한 가지 더 있었죠. 그게 바로 뭐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지. 그래서 시험 문제에 산별초의 항쟁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같이 붙어서 나온다면 우리 친구들은 아, 이거는 고려인의 자주정신을 보여주는 거네. 까지 우리 친구들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몽골족의 힘은요. 더더욱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징기스칸에 이제 손자가 있는데 그 손자가 바로 누구냐면 쿠빌라이 칸이야. 그런데 이 쿠빌라이 칸 때는 네, 더더욱더 몽골족의 힘이 엄청나게 이제 커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쿠빌라이 칸 때 아예 몽골이 중국 전체를 다 먹어버려요. 이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중국 전통 민족은 누구예요? 한족이죠. 그런데 그 한족을 몰아내버리고 몰아낸 건 아니고 한족을 노예로 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몽골족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거기다 나라를 세워있어. 자, 그 나라가 바로 뭐냐면 으뜸 원 뭐라고 으뜸 원 그쵸? 그래서 그 나라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 원나라라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지. 그래서 원나라의 힘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힘이 큰 원나라는 우리를 어떻게 했다? 겁나? 네, 내정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내정 간섭하였다. 그러면 원나라가 어떻게 내정 간섭했는지 그 내용들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 자, 지금부터 정리하고 가도록 할 건데요. 일단 고려에 왕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려 국왕을 통해서 자, 어떻겠다? 네, 간접적으로 지배했다는 사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이것을 몽골은 우리를 부마국이라고 했는데 부마라는 건 뭐냐면 사의국이라는 것인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얘기를 해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몽골에서 가 아니라 고려입니다. 자, 고려에서 자, 왕자가 태어났어. 그러면 그 왕자는 태어나자마자 몽골에 가야 돼. 알았지? 그 다음에 몽골에서 한 16살 때까지 자라요. 몽골 스타일로 그 다음에 완전히 그 몽골에 의해서 세뇌교육을 다 받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이 왕자가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몽골에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공주하고 같이 결혼해서 와요. 그러니까 공주의 그러니까 남편이니까 사위죠, 사위. 그래서 우리가 부마국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몽골의 부마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몽골의 사위나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생각해 봅시다. 몽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몽골족의 한 200배 정도 되는 그런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몽골족은 그 수많은 식민지를 자기네가 직접 다스릴 수는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려 같은 경우에는 고려 국왕을 어렸을 때부터 데려가가지고 자기네 스타일로 완전히 세뇌시킨 다음에 몽골 공주하고 결혼시켜서 그 고려 국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배했다. 이런 말이야. 알았어? 그래서 간접적으로 지배했구나. 요거까지 기억해 하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설치한 기구 중에서 자, 정동행성이라는 이 기구를 설치한다. 이 정동행성이라는 기구는 원래 누구 때문에 설치했냐면 일본 때문에 설치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 원정기구다. 요렇게 기억하면 되는데 자, 그때 당시에 이제 몽골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치고 싶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한반도 그러니까 고려를 식민지로 먹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바로 옆에 있는 네, 오덕오덕 네, 일본을 먹고 싶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일본을 먹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뭐냐면 정동행성을 갖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본을 원정 가려고 했어. 자, 그렇지만 이게 성공했니? 아니면 실패했니? 이거는 기본적으로 실패로 딱 끝나게 되어버렸단 말이야. 자,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이거를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어. 나중에 여러분들 역사를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 일본에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를 두 번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배만 드는 게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무슨 종이 배 접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배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배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출발반 하면은 태풍이 불어요. 태풍이 몇 번을 불었냐? 두 번을 불었어. 그래가지고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일본에 아예 가보지도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몽골 쪽에서 아, 일본 가는 거 포기포기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정동행성을 지었으니까 좋다. 그러면 정동행성으로 일본을 지배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고려를 지배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동행성 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고려 내정 간섭기구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다. 자, 원래는 뭐라고? 일본 원정기구였지만 실패하게 되면서 자, 고려 내정 간섭기구로 변화하게 되었다. 시험이 굉장히 잘 나오니까 기억하고 가시고요.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뭐 관제라든가 또는 왕실 용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완전히 어떻게 해? 네, 격하시키는 거야. 이 관제라는 것은 관리 제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관리 제도 같은 것도 다 격하시키고요. 왕실에서 사용하는 용어 같은 거 격하시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왕이 이렇게 옷을 입었을 때 여기 용이 그려져 있었어. 그치? 그런데 몽골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가 용을 사용하는데 너네 같은 나라가 어떻게 용을 사용하냐? 그래서 우리는 봉황으로 바꾼 거예요. 새로. 네, 그렇죠. 새로 바꿨습니다. 아예 그때 새 같은 걸 하지 말고 캐롤어 같은 걸 이렇게 바꿨으면 훨씬 더 깜찍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바꾸고 그다음에 우리가 왕이 옷을 입을 때 원래는 노란색의 옷을 입었단 말이야. 노란색이라는 건 황제를 뜻하는 거야. 그런데 얘네가 야, 니네가 왜 노란색이냐? 우리가 노란색인데 빨강으로 바꿔. 그래서 우리가 빨강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제도들을 다 격하시켰다는 거예요. 몽골보다 한 단계 격하시켰다는 거예요. 아래로 완전히 내리 꽂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고려시대 왕 이름들이 쫙 있어요. 그럼 왕 이름들을 갖다 잘 보세요. 그럼 왕 이름 중에서 앞에 충자가 붙은 애들이 있어요. 충선왕, 충모강. 우리가 요 근래 했던 그 드라마 중에서 기왕우라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 기왕우에서 보면 왕유 나오지. 왕유공. 내 사랑인데. 내 사랑이야. 그런데 왕유공 나왔어요. 그런데 그 왕유공이 고려의 왕이었잖아. 그런데 왕유공의 정식 이름이 뭐였냐면 충해왕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알았어? 하여간 왕 이름을 갖다 보면 그냥 해왕, 정왕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왕인데 왕 이름 앞에 뭐가 붙어있는 거야? 충이라는 글자가 붙어있는 거야. 그 충은 뭘까요? 벌레충일까? 아니지. 충성충이야. 누구한테? 우리가 몽골한테 충성한다. 그런 의미로 다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자가 붙었을 때는 우리가 몽골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몽골은 아예 우리의 영토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뭐를 갖다가 설치하냐면 쌍성총간부라는 것을 갖다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동령부라는 것을 갖다가 만들었고 자, 그리고 담나총간부라는 것을 갖다가 만들었다. 자, 그래서 이 쌍성총간부는 어디다 설치한 거냐면 화주라고 해가지고 저게 북한에 있는 땅이에요. 여기다가 쌍성총간부를 만들었어. 너희들 뒤에 보니까 지금 부라는 게 붙었네? 내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해 줬는데 부라는 거는 군부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지역이 다 군부대로 떡떡떡 났다는 것은 그 지역을 먹고서는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동령부라는 것은 여기는 석영. 석영이니까 평양이죠. 자, 그 다음에 탐나총간부는 이거는 겁나 할 수 있을 거야. 이거 모르지 않지. 탐나 어디야? 탐나 돌아 제주에는 그러니까 이거 바로 어디예요? 네, 제주죠. 그러니까 제주도에다가 만든 거 탐나총간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었다는 거 기억하고 가는데 사실 이렇게 원나라가 우리를 지배할 때 엄청난 애들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애들이 시험문제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가는데요. 자, 그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면 권문세족이라는 애들이 나타나. 자, 권문세족은 무조건 시험문제 100% 출제야. 만약에 이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네, 선생님이 어, 좋아요. 선생님 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선생님 굉장히 수북해요. 네, 선생님 곁을이 지금 이렇게 산을 이루고 있는데 네, 앞에 있는 피디님 왜요? 왜요? 추져봐요. 추져봐요? 반사. 네,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진짜 겨터를 여러분들에게 저기 박스에 넣어가지고 선물로 줄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 시험문제 100%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권문세족. 지금부터 알아볼게. 권문세족이라는 놈들은 어떤 애들이니? 친원파야. 그러면 얘네들은 힘이 셀까? 아니면 강할까? 셀까? 강할까? 또이또이네. 똑같은 말이네. 네, 힘이 강할까? 아니면 약할까? 얘네들은 힘이 굉장히 강한 애들이지.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백이 누구야? 왜? 원나라야. 징기스카니 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엄청나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권문세족은 뉴규 네, 도대체 어떤 애들이냐 이거죠. 자, 어떤 애들이 권문세족이 되었을까? 일단 첫 번째는요. 환관들이 권문세족이 된다. 선생님, 환관이 뭔데요? 네, 그죠. 파이어에그 없는 애들. 자, 파이어에그 뭔데? 네, 양파둑에 고추 하나. 뭔지 알죠? 네, 뭐죠? 아, 뭐 이걸 왜 물어보죠? 네, 그죠. 불안에 없는 애들. 그쵸. 한마디로 말하면 내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렸을 때 왕자가 몽골에 갔을 때 같이 이렇게 딸려갔었던 황관들이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 몽골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몽골의 파워를 뒤에 없는단 말이지. 그치? 황관이라든가 또는 어렸을 때 그 왕자와 함께 갔었던 그 무리들이 있을 거야. 함께 딸려갔었던 사람들. 그 사람도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 여기에 들어갈 거냐면 네, 통역관들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통역관들은 아무래도 이 몽골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통역을 하면서 얘네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우리는 친업파. 뭐라 그러면? 권문세족이라 그래. 일단 권문세족들 같은 경우에는 주요 관직을 독점했어. 그런데 여기서 시험이 잘 나오는 건 뭐냐면 얘네가 주요 관직을 독점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독점했겠는가? 자, 정답은 당근 얘네는 음서제야. 자, 얘네는 과거 시험 볼까요? 안 볼까요? 못 봐. 뇌가 없기 때문에. 알았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음서제야. 권문세족이 과거제를 통해서 관직 독점했다. 그러면 그건 다 구라야. 알았어? 얘네들은 뭐가 없다고? 뇌. 뭐가 없다고? 뇌. 얘네는 뇌가 없단 말이야. 그렇다면 얘네들은 음서제를 통해서 주요 관직을 독점했었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대토지를 소유했었고 그 다음에 이 대토지를 소유하는 걸 그냥 두지 않고 고리대를 통해서 농민들한테 삥을 뜯고 있었던 그런 사회의 암세포 같은 애들. 걔네가 바로 누구다? 권문세족이다. 그래서 이 권문세족들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 꼭 기억을 하고 네 지나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딱 봐도 알겠지만 이 권문세족들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네 있었겠죠. 그러면 그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결국은 고려가 망가지고 다른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게 바로 뭐지? 조선이야. 오늘 이제 그 내용까지 다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2번에는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몽골이 우리를 강압적으로 지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는 벗어나고 싶었겠지. 그래서 나왔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충목왕과 그 다음에 충선왕이 나타나. 너희들 충목왕과 충선왕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가끔 나온단 말이야. 근데 나왔을 때 여러분들 헷갈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를 했던 사람들이냐면 반원개혁을 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면 돼. 왜? 얘네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자 반원개혁이라는 건 뭐냐면 원나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 사람들 노력했단 말이야. 이름에 지금 충자가 붙어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원나라한테 충성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원나라의 압재를 받아오고 있었던 고려의 국왕들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나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겁나 노력을 했지만 이 사람들 목이 다 따입니다. 왜? 얘네들 파워가 너무 세니까. 권문세족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원나라한테 일러버리면 원나라에서 군대 보내버려요. 그러면 이거 다 목 따이는 거야. 알았죠? 그러기 때문에 반원개혁을 펼쳐보려고 노력했지만 뭐 했다? 실패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꼭 기억해야 되는 1인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 바로 누구냐면 공민왕이야. 알았지? 자 여러분들 공민왕은 시험문제 1편이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줘야 되겠습니다. 자 공민왕이 정권을 잡았을 때 딱 좋았어요. 자 왜 그러느냐. 자 공민왕 하면은 우리 친구들 꼭 개혁할게. 개혁정치를 펼친 사람이야.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개혁정치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원나라에 반대하는 반원개혁정치를 펼쳤던 사람이라고. 그냥 이 사람이 반원개혁정치를 펼칠 수 있었던 배경이 아주 좋았어. 왜 그러냐면 그때 마치 원명 모였기 때문에 교책이었기 때문이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실 원나라도 문제가 좀 있죠. 그러니까 힘이 센 듯하지만 이 원나라는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을 다 품고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민족들은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키 준비를 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나라가 막판이 되면 얘네들도 아주 후축을 해야죠. 상태가 안 좋아하죠. 그런 상태에서 중국 전통민족인 바로 한족들이 나라를 막 세우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명나라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원나라의 파워가 굉장히 약해지고 있었어. 그래서 공민왕은 이게 기회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 그때부터 개혁정치를 펼쳤어. 자 공민왕이 개혁정치를 펼쳤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두 개야.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무조건 원나라한테서 벗어나는 반원개혁을 펼쳤고 그 다음에 공민왕 입장에서 뭐하기 위해서? 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을 펼쳤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개혁을 펼쳤는지 지금부터 그 개혁 내용들을 선생님이 적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원개혁으로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친원파를 숙청했어요. 그러면 숙청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 잡아다가 모가지 잘라버리는 거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때 친원파 숙청했다는 건 권문세족 숙청했다는 말과 똑같은 거지. 그래서 실제 이거는 선생님이 이걸 좋은 걸 추천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좀 못하겠는데 쌍화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쌍화점을 보면 누가 나오냐면 선생님이 좋아하는 그 주진모하고 그 다음에 누구지? 조인성씨하고 둘 다 이렇게 나와. 둘 다 나오는데 난 너무 충격먹었어. 둘이서 사랑하는 내용이에요. 미치고 팔짝 뛰게 해줘. 충격먹지만 계속 보게 되는 그런 영화예요. 여러분들 이 영화를 추천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하여간 그 영화를 갖다 잘 보면 거기서 주진모씨가 공민왕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공민왕이 거기에 이렇게 신하들이 쫙 깔려져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 주요 관직을 독점하고 있는 애들 누구라고? 권문세족이라고 했지? 그런데 주진모씨가 공민왕이 권문세족들한테 야 우리 고려를 위해서 이런 거 개혁해보자 라고 얘기하거든. 그랬더니 권문세족들이 다 싫어 싫어. 난 원나라 편이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공민왕이 뭐라고 하면 그래 죽어줘야 되겠는데? 하면서 그때 막 무사들이 나와. 그 무사 중에 한 명이 조인성이야. 다 죽여버립니다. 알았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친원파를 숙청했다. 이때 친원파 중에 죽였던 가장 유명한 사람이 기철이에요. 그렇죠? 기철이 누구냐면 최근에 있었던 그 드라마 기황후의 그 오빠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기철이죠. 아주 싸가지 없었던 사람입니다. 친원파를 숙청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민왕이 직접 이 말 타고 가가지고 군대 끌고 가가지고 그 당시에 어디로 공격했냐면 바로 쌍성총관부를 딱 공격을 해버렸어요. 여기를 공격해가지고 쌍성총관부가 차지하고 있었던 화주 땅 중에서도 철령 이북의 땅입니다. 자 철령 이북. 그러니까 철령이라는 곳이 있어. 철령이라는 곳. 거기에 이 북지역. 철령의 위의 지역. 여기를 갖다 다시 찾아왔어요. 알았죠? 그래서 이 지역을 다시 찾아왔다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반원개혁들 이런 것들을 갖다 펼쳤어요. 그런데 이 공민왕이 반원개혁만 펼쳤던 것은 아니야. 반원개혁. 아 잠깐만. 반원개혁에서 좀 선생님 몇 가지 더 설명할 때.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 우리 고려에서 몽골풍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유행했었어. 그런데 이 몽골풍 자체 유행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몽골 스타일로 옷 입는 거 했잖아. 그런 걸 다 금지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격화되어 있었던 관제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왕실 용어 같은 거 있잖아. 이거를 갖다가 다시 격화되어 있던 것을 다시 어떻게 했냐면 복구시키는 거. 이런 작업들을 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반원개혁을 펼쳤구나. 이걸 알 수 있어. 자 그리고 또 공민왕은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일단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첫 번째 이것이 없는 게 굉장히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야 돼. 이게 바로 뭐냐면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거야. 전민변정도감은 시일적으로 뭐 서수령 주관식 뭐 1타니까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돼. 자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것은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자 전 땅입니다. 그쵸? 민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땅을 가지고 개혁했다는 거야.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권문세족들이 굉장히 불법적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쵸? 여러분들 딱 보면 알겠지만 권문세족들이 겁나 불법적인 놈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어떤 고리대 같은 거를 막 실시해가지고 사람들의 땅을 지네들이 막 이렇게 흡수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다는 거야. 그래서 불법적인 그런 농장 같은 거를 다 풀어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전민변정도감이야. 그래서 전민변정도감 하면 뭐라고 얘기가 나오느냐. 시험 문제. 자 불법적으로 가지게 된 그런 농장이나 또는 시험 문제 뭐 토지 이런 식으로 나와. 이거를 갖다가 다 풀어준 정체.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전민변정도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내가 100억 갖고 있어 선생님이. 아 좋겠네. 그치? 네 예를 들어서 자 10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네 100억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그랬다고 했을 때 누군가 딱 와. 온 다음에 내 100억을 가져가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내 100억을 가져가려면 내 목을 따고 가라. 나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쵸. 절대 못 가져가게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권문세족들이 반대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혁정치를 펼칠 때 그거를 막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사람은 무조건 돈을 잘 가져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름이 바로 뭐냐. 네 신돈. 네 신돈이에요. 그래서 신돈을 등용했다는 거.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고 갑니다. 전민변정도감에는 뭐라고. 네 신돈. 뉴머니. 네 여러분들 신돈. 네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세요. 네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무신들이 만든 것 중에서 정방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지. 그런데 이 정방을 갖다가 공민왕이 다 폐지시켜버렸다라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민왕의 개혁 내용들은 선생님 여기다 다 적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공민왕이 이렇게 개혁정치를 펼쳤구나 라고 알아두면 돼. 그런데 여기서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은 바로 뭐냐면 그렇다면 공민왕은 이 개혁정치를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요거를 물어본다. 자 정답은 성공했어 실패했어. 정답은 실패했어. 알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되게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선왕 충몽왕 실패했어. 그치? 그러면 공민왕은 성공했으니까 이렇게 길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실패했어요. 이 사람도 실패했다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민왕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점이 있었다. 자 일단 그 한계점은 무엇이냐면 이 공민왕을 뒤에서 밀어주고 있었던 애들이 있었어.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신진관료였어. 자 신진관료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개혁세력이다라고 얘기할 건데 이 개혁세력들 자체가 너무 어떠냐면 자 미미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이 너무 어땠다는 거죠? 약했다는 거예요. 그쵸? 개혁세력들 자체가 지금 약하다는 거야. 그런데 그에 비해서 누군 센 거야? 권문세족들은 너무 센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권문세족들이 너무 뭐 했기 때문에? 네 강했기 때문이다. 강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다가 때마침 그때 아주 빵하고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일이 일어났어. 왜 그랬냐? 외적이 두 세력이나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쳐들어와도 우리한테 되게 문제가 될 텐데 두 놈이나 우리나라 와가지고 막 날뛰었단 말이야. 일단은 중국이 한번 쳐들어왔어. 그 중국 놈들은 일단 머리에다가 빨간색 수건을 두르고서 와 이렇게 쳐들어왔습니다. 걔네바를 누구냐면 홍건적이야. 그래서 홍건적이 한번 쳐들어왔고 그 다음에 똥꾸녕 쪽으로 해서 누가 쳐들어왔느냐? 네 그쵸. 외구들이. 그쵸? 네 그쵸. 일본 19군? 네 걔네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구가 어떻게 했다? 진입을 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항의 개혁정지도 역시 뭐다? 네 실패했다. 자 국민항의 개혁정지도 왜 실패했다? 신진관료가 이미 너무나 힘이 미미했고 그 다음에 권문세족은 너무 강했고 그리고 홍건적과 외구가 진입했기 때문에 실패로 끝나면서 자 국민학도 암살당해서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 신돈도 암살당해서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이건 어떻게 했다? 네 실패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선생님이 얘기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 이 고려를 갖다가 이끌고 있었던 중심의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냐면 권문세족이라고 했지. 그런데 이 권문세족 말고 아주 독특한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우리가 이 고려 말기가 되면 고려에 새로운 학문이 들어온다. 원나라로부터. 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리학이라는 것이 들어오는데 나중에 우리가 성리학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공부하긴 할 건데 성리학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학문이에요. 알았어요? 실제 교수님이 성리학을 조금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공부해. 다 역사 배우고 그러면 공부해야 돼. 안 하면 점수 안 나와. 그래가지고 나는 싫지만 어제는 이걸로 공부했는데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차라리 수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여러분은 성리학은 아주 기가 막힌 학문이에요. 어려운 학문이에요. 그런데 이 성리학을 공부했던 아주 똑똑한 선비들의 무리들이 나타나. 자 그들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 신진 사대부. 자 여러분들 신진 사대부가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진 사대부들에 대해서 알려줄 건데 얘네들은 성리학하고 떼면 안 돼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리학을 공부하면서 성장한 애들이야. 알았지? 그러면 얘네들은요.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자부심이 강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비다. 우리는 깨끗하다. 그렇기 때문에 관직을 거져준다고 해도 자기는 싫다 그래. 무조건 우리는 정정당당히. 뭐를 통해서? 과거제를 통해서. 그래서 얘네들은 과거제야. 과거제를 통해서 관직에 올라가긴 올라간다. 그런데 중요 관직들은 이미 권문세족들이 다 독점하고 있어. 그러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디까지밖에 못 들어가냐면 하극관직밖에 못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땅 같은 경우에도 얼마 안 돼. 자 지금의 중소토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 애들이 신진 사대부야. 그러면 이 신진 사대부들 입장에서는 공민왕을 뒤에서 많이 밀어줬겠지. 그러면서 신진 사대부가 누구를 미워했을까? 권문세족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대립했다는 거 기억하시고 실제로 시험 문제 권문세족과 신진 사대부를 비교하는 문제는 시험에 좀 잘 나오니까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갈 거냐면 이렇게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도록 할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외구와 그 다음에 누가 쳐들어왔다고 했어. 홍건적이 쳐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외구와 홍건적이 쳐들어왔을 때 실적으로 그 당시 고려는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지금 막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얘네를 그때 막아내기 위해서 누가 나타나느냐? 막 최무선 그 다음에 이성계 이성계 들어왔죠. 이성계 이성계 그리고 이방원 막 이런 애들이 이방실 이런 애들이 막 미치는 짓이 대거 나왔어. 그래가지고 얘네가 어떻게냐면 외구하고 그 다음에 홍건적을 딱 정리해버렸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 시험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고려 자체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외구하고 홍건적을 이겨내지 못하는데 갑자기 어떤 슈퍼스타들 이성계, 이방실, 최애형 이런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되냐? 슉슉슉 고무고무팔 외구하고 홍건적을 다 쓸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바로 뭐가 됐을까? 슈퍼스타가 되겠죠. 자 지금은 엑소가 으르렁 으르렁 한 번만 하면 슈퍼스타죠. 그쵸? 네 그리고 우리 비스트 질 수 없습니다. 선생님 비스트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가 오는 날엔 너를 생각해 네 비스트 패드 지금 열받을 것 같고요. 가사 왠지 틀린 것 같은데 밤새도록 괴롭히다 네 자 슈퍼스타입니다. 자 이런 슈퍼스타가 나타나게 됐는데요. 그 슈퍼스타들을 갖다가 우린 뭐라 그래? 칼을 쓰는 무인 세력이야. 그치? 그런데 얘는 갑자기 나타났어. 자 얘네가 바로 뭐야? 네 신흥 무인 세력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신진사대부들은 고려 자체에 대해서 얘네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 그치? 왜냐고 고려는 썩었으니까. 그런데 신흥 무인 세력들도 얘네들 기본적으로 불만이 많아. 왜? 고려는 썩었으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고려 말기가 되면 자 시험 문제 1타야.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새로운 애들과 그 다음에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하는 새로운 애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얘네들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혁 세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고려는 잘못됐기 때문에 이 잘못된 고려를 없애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얘네가 뭘 세우는 거야? 조선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 조선을 누가 세우냐 이렇게 나와요. 그럼 누구냐면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개혁 세력도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첫 번째는 온건적인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급진적인 애들이 있어. 이 온건적인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고려가 썩었다는 걸 기본적으로 인정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정몽주 같은 사람입니다. 정몽주 같은 사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고려가 썩었다는 건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고려 왕이 왕인데 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고려는 내 나라인데 내 나라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이거야. 이걸 어떻게 없애버릴 수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고치기는 고치지만 고려 왕도 그대로 두고 고려도 그대로 두자. 그러면서 온건, 온건하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부드럽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그냥 이렇게 좀 대우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급진적인 애들 가장 대표적인 애는 누구일까? 이성계. 굉장히 급진적이죠. 얘 나중에 나라 세우잖아요. 그렇죠? 조선 세우는 거 여러분들 알잖아. 그리고 또 누구 있어? 아예 되게 급진적이야. 조준 이런 애들. 그치? 조준 같은 애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누구 있습니까? 맨날 도전하려고 해요. 누구죠? 정도전.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정도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굉장히 급진적인 그 신흥 무인 세력과 신진 사대부들이에요. 얘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야 고려가 썩었다며. 그런데 썩었는데 이 썩은 걸 갖다가 어떻게 그냥 두냐. 썩은 거는 그냥 딱 잘라가지고 버려야 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새 나라를 세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개혁 세력들 안에서도 온건파와 급진파가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일할까? 급진파를 통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게 바로 뭐죠? 조선이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미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드디어 이제 원나라가 망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누가 들어서게 되냐면 명나라가 들어섰는데 이 명나라가 갑자기 우리나라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놓냐면 야 철령 이북의 땅을 내놓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철령 이북의 땅은 우리가 원나라한테 뺏겼다가 공민왕이 공격해가지고 찾아온 땅이지. 그치? 그런데 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땅을 니네가 예전에 중국한테 줬었으니까 우리한테도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은 누구? 우리지. 그런데 명나라가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야. 그치? 그랬을 때 이제 고려 말기에 우리 굉장히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우리가 계획한 것이 바로 뭐냐면 최영이 요동 땅을 정벌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요동은 누구냐면 중국. 명나라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명나라가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우리한테 이렇게 까대는데 쟤네가 커지면 얼마나 진짜 그러겠느냐. 그러니까 아예 싹만 났을 때 그때 밟아버리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싹이라고 해도 얘네들 굉장히 자이언트야. 알았지? 아주 힘이 세단 말이야. 그래서 요동정벌을 하자고 최영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때 이성계가 뚜둥 나타나. 그래서 이성계가 사불가론이라고 얘기해. 사불가론이라는 건 뭐냐면 네 가지 이유를 댑니다. 네 가지 이유를 대면서 우리는 절대 명나라를 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 그렇지만 어쨌든 최영은 요동을 정벌하기 위해서 명나라로 떠났단 말이야. 그런데 명나라로 떠나서 최영이 싸우는데 어떤 거야? 명나라 애들이 초사위원인 거야. 그러니까 싸움을 겁나 잘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 이렇게 됐어요. 너무 싸움을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최영이 이성계한테 호출해가지고 야 너도 와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이성계가 군대를 데리고서는 어쨌든 최영이 오라고 하니까 자기보다 상관이니까 군대를 끌고서는 이렇게 가면서도 어떠냐면 아이씨 십풋 이러죠. 네 십풋 십풋 무슨 뜻이죠? 십풋 푸트 푸트 말. 네 그렇죠. 아 막 진짜 욕하면서 막 가는 거야. 아 진짜 가기 싫어. 아 돌아버리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명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때 당시에 명나라가 여기 있으니까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압록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중간에 위아도라는 섬이 있었어. 그래서 이 위아도에서 명나라로 가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하룻밤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잠을 자면서 이성계가 잠이 안 왔겠지. 왜? 다음날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니까 계속 이제 고민이 쌓이는 거야.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안 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아예 그 군대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군대를 데리고 죽느니 이걸 데리고서 내 마음대로 하자 라고 하면서 그 위아도에서 이렇게 뉴턴에서 다시 돌아왔어요. 이걸 우리는 회군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위아도 회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위아도 회군은 시험지에 잘 나와요. 위아도 회군은 뭐라고 하면서 시험지에 잘 나오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성계가 어떻게 했다?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자 그런 다음에 이성계는 돌아와서 어떻게 하느냐? 자 고려왕을 없애버리고 그냥 자기가 모든 힘을 장악했어.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싶어. 그냥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과 제도가 필요한데 그거는 누가 잘 만들까? 신진사대부들이 잘 만들겠지. 그래서 신진사대부들한테 너가 좀 만들어봐 라고 했더니 신진사대부가 내 공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실시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과전법이라는 것을 실시하는데 자 여러분들 과전법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이 과전법은요. 보면 알겠지만 땅을 나눠줬다는 것인데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빼앗아서 신진사대부 줬다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이거를 통해서 자 신진사대부의 어떤 경제적인 기반을 만들어 준 게 바로 뭐냐면 과전법이다. 그런데 이때 과전법이란 땅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땅을 줬는데 어디 땅만 줬냐면 알짜배기 경기도 땅만 줬다. 그게 바로 과전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전법까지 실시해가지고 이성계는 법까지 이제 다 만들어놨어요. 그럼 이제 나라를 세우기만 하면 돼. 그런데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전히 좀 문제가 되는 게 있었어. 그게 바로 뭘까. 나라를 세워서는 안 돼.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리야. 어떻게 왕을 죽여. 하면서 그 지조를 지키고 있었던 진짜 선비들이 있었어. 대표적인 인간이 누구야. 정몽주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애들 부드러운 온건파라고 선생님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온건파 4대부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 온건파 4대부까지 제거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정몽주. 까지 딱 제거를 했어. 자 그런 다음에 드디어 자 어떻게 조선을 건국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수도를 어디로 네 한양으로 천도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순서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1번 요동정벌 그 다음에 2번 이성계의 4불가로운 3번 위화도해군 4번 과전법 그 다음에 5번 온건파 4대부 제거 6번 조선건국 7번 한양까지 해서 이 순서는 시험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네 이렇게 고려 말기부터 조선까지 딱 세웠고요. 다음 이 시간에 선생님과 또 고려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입 내세요. 그리고 용기 내세요. 네 우리 친구들 잘 할 수 있어요. 알았죠? 힘들면 선생님한테 꼭 말씀하세요. 선생님 힘들어요. 네 하면 선생님이 네 이렇게 섹시 댄스를 네 섹시 댄스를 네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요. 앞에 있는 피디님이 정말 섹시하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네 그 댄스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화이팅! KIM! 그럼 어쩐 Verb은asse! ~!